두 도전자 출각합니다! 두 도전자 출각합니다! 나 좀 보면 나 좀 보면 이게 좀 치열할 거야 두 사람도 고전을 추가하시는 분 치열할 거야 오영문 하각산의 각도가 그를 마련할 째 왕십리 정용이여 동고말림의 코로다 아직 뭐 많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아닙니다,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? 요즘에 MBN에서 한 보이스킹이라고 거기 나와서 1아웃까지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, 주변에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 곡으로? 이번에 김정우의 님이라고 님 온 김에 살짝만 들려줘봐 먼저 두는 영광을 내가 알겠습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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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두님 떠나간다 정두님 떠나간다 그러니까 관객들은 아주 무섭잖아, 정확하고 냉정한 분들이라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도 다 보일 거라고. 맞습니다. 선생님, 제가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마음의 선물? 네. 뭐 이런 것까지 어려운데 사올 것이죠. 마음으로 잘 받을게. 네, 선생님. 포이스킹! 결승하자! 가자!